센틀리 프라임스퍼 2012년식 차량에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좋아지고 사운드 크기도 바로 커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힘있는 사운드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저음이 아주 단단해집니다. 또한 고음 부분도 아주 칼날티 있게 변하고요.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 정착구 동영상이었습니다. 벤틀리 프라임스퍼 2012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